뽑을게요. ASMR로 읽어줘. ASMR로 읽어줘. 아니 형이 읽어줘. 우리들의 추억 남기기. 지금 런쥔이가 너무 예뻐서. 지금 런쥔이가 너무 예뻐서. 우리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앉아서 찍을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앉아서 찍은 게 알 것 같아요. 나만 뒤에 있으면 돼. 나만? 나만 뒤에 있으면 돼. 아 진짜. 플라로이드로 찍자. 너가 들어. 저 엽기 진짜 제대로 하거든요. 너가 들어. 엽사로 할까? 엽사로 할까요? 엽사로 해. 그리고 형은 잘생긴 척 해. 진짜 제대로 할 거예요 저는. 알겠어. 힘들어 진짜. 아 이거 너무 힘들어. 너도 그냥 잘생긴 표정으로 해. 비밀야 비밀. 하나 둘 셋. 와 얼굴 그냥 너무 예뻐서. 표정 확실하게 했지? 형 진짜 확실해 했어요. 너 확실해 했어요. 저도 확실해 했어요. 아 저 잘생긴 척 해주면 내가 밥 사줄게. 아 진짜로요? 진짜 잘생기게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이번에 한번 진짜 잘생긴 한 번 찍어볼까요? 이제는 진짜 엽사 표정으로 할게. 이제는 진짜 엽사 표정으로 그러면은. 이번에 잘생기에서 찍어볼까요? 비밀이라고. 하나 둘 셋. 아 오랜만에 그대로 찍었다. 꾸밀까? 꾸밀까 봐요. 런지니는 무슨 색 좋아해? 런지니는 무슨 색 좋아해? 저는 노란색 좋아해요. 그거 빼고 꾸미자. 그러면 노란색 빼고 하자. 진짜. 한번 사진 한번 볼까? 첫번째 사진이 엽사가 없었어요. 처음에 엽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었어요? 아 맞다. 처음에 엽기였다. 너 설마. 저 진짜 못생겨. 너 설마. 아니 저 너무 근육 써서 까먹었어요 지금 완전. 저 진짜. 야 이.. 야 이것들이 우릴 농락해? 야 진짜 야. 보여드리고 볼까요? 그럴까? 네. 자 이제 동시에 확인하세요. 동시에 확인할게요. 자 엽사부터 카메라 보여주세요. 동시에 하는 거 확인하자. 하나 둘 셋. 아 진짜. 야 진짜. 대박이다. 거봐 내가 뒤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거봐 내가 뒤에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아니 못생긴가 어디 갔어요? 잘생긴가 한번 볼까요? 아 무서워 나 이거. 와 너 진짜. 잠깐만요. 이거 왜 해야 돼? 잠깐만요. 야 이거 왜 해야 돼? 저 궁금한 게 두 번째는 잘생긴 거 아니었어요? 맞아. 재킷보다 잘 나왔어요. 재킷보다 잘 나온 거 같아요. 고마워. 그만. 오잉. 자 이제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한번 꾸며보세요. 다이얼을 꾸며본 적 없는데? 없어요? 응. 그냥 쉬워요. 이렇게 붙이고. 이걸 붙여야 돼? 붙이고. 이렇게 딱 저희 사이를 잘라가지고. 잘라보자. 잘라요? 아니 아니. 솔직히 형만 모세미 사진이 있어서 좀 미안해서 아니면 한번. 너 지금 또 나 갖고 장난치려고 그러지. 저 그런 사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하자 이걸로 하자. 괜찮아. 형 고민. 뭐 어떻게 해야 돼? 서로에 대해 하고 싶은 말도 같이 쓰자. 우리 사진 붙이고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도 같이 쓰자. 여기다가? 네. 그래. 형 어색해요? 아니요. 안 어색해요. 아니죠? 응. 아아. 형 안 들려? 아 도영이 형. 아아. 도영이 형한테 무전게 안 들리냐고 물어봐봐. 형 무전게 안 들려요.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기 전에. 적어주기 전에. 네. 서로 눈을 보며 얘기하자. 서로 눈을 보며 얘기하자. 이게 참 어떻게 하지? 너부터 해줘. 듣고 싶어. 너부터 해줘. 듣고 싶어. 아니 진짜 너부터 진짜. 일단 저는 항상 형을 존경했었고 좋아했었고 형이 가끔 차갑게 했을 때 서운했지만. 형이 미안해요? 그래도 굉장히. 형이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형이 얘기하세요? 어. 나도 이렇게 너와 이런 컨텐츠를 찍게 돼서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진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우리가 사실 같이 많이 붙어있을 시간 자체가 없었잖아. 이런 기회들이 우리를 좀 가깝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네. 정말. 정말. 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너가 이렇게 얘기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고. 미안한 게 있다면 나는 차가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느껴졌다면 형이 좀 더 따뜻하게 널 대할 수 있도록 해볼게. 형 이번에 우리 라이딩 어땠어요? 형 이번에 우리 라이딩 어땠어요? 안 봤어. 이번에? 안 봤어. 멋있던데? 아니. 사실 안 봤어. 사실 안 봤어. 얘기하라고. 얘기하라고. 형 영웅도 뭐 했어요? 사실 안 봤어. 얘기하라고. 답 들린다고? 사실 안 봤어. 영웅은 브루슬리 출연했던데요? 그죠? 아닌데? 영웅 브루슬리 영화? 뭔 소리야? 뮤직비디오에 브루슬리 출연한 거 아니었어요? 나 안 나왔는데? 브루슬리가 진짜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고? 나 안 나왔어. 어 출연했어. 그죠? 안 들리나 봐 또. 제가 그걸 똑똑히 봤어요 진짜로. 잘했어. 고마워. 자 우리 이제 새 미션 하자. 아 그럴까요? 이거 미션을 다 다 해야지 택수하는 거야 여기서? 다 해야지 택수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 둘 사이. 우리 둘 사이. 이름 점 예시. 응응응응응응응. 우리 그러면 서로 이름 써가면서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볼까? 아 재밌겠다. 런쥔이 수학 잘했어? 런쥔이 수학 잘했어? 수학이요? 잘했죠. 형보다 잘할 것 같은데? 형보다 잘할 것 같은데요? 맞아. 맞아? 진짜 왜 그래. 황인준으로 해줘. 황인준. 나는 김동영으로 할게. 김동영으로 할게. 오 분명 분명. 분명 김동영이 있구나. 형 이름 너롭다. 진짜 이거 내 말. 형 이름 귀엽다. 마장. 마장. 내 이름 귀여워? 내 이름 귀여워? 응 아니. 응 아니. 근데 둘 다. 이거 지금 무슨 궁합이지? 1, 2, 3, 4. 잘 쓴다. 예쁘게 되게. 감사합니다. 나도 써보고 싶어. 형 한 번 써봐. 이렇게? 그리고 21 맞지? 아니 아니. 4구나. 11. 그러면 41%네. 형 그거 누구 이름 먼저 썼어요? 내 이름. 그거는 내가 너를 생각하는 퍼센티지야. 어 이게 내 이름 먼저 써서 내가 너를 생각하는 퍼센티지야. 아쉽다. 형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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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온 숫자가 지금 14랑 11. 41.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더 하는 건가? 모르겠고. 모르겠고. 너 이름부터 한 번 다시 해보자. 그냥 너 이름부터 한 번 다시 해보자. 똑같이 황임? 이건 너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퍼센티지야. 이건 너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퍼센티지야? 네. 제발 한 자릿수 나왔으면 좋겠다. 8이었지. 8, 5? 왜 안 하냐고. 3. 과연 얼마일까? 11. 숫자를 쓰면서 생각났는데. 숫자를 쓰면서 생각났는데. 네. 귀요미 송 알아? 귀요미 송 알아? 귀요미 송 알죠. 보여줘. 보여줘. 먹을 때가 제일. 아니 귀요미 송. 아니 귀요미 송. 귀요미 송. 내가 먼저 시범 보여줄까? 같이 하는 걸로 할까? 내가 먼저 시범 보여줄까? 오케이. 나 혼자 하고 싶어. 아니 나 혼자 하고 싶어. 아 혼자 하고 싶어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섹시하게. 3 더하기 4는 귀요미. 4 더하기 4는 귀요미. 이제 너의 귀요미 송 보여주겠니? 이제 너의 귀요미 송 보여주겠니? 1 더하기 1은 귀요미. 그만해. 자 이어서 할게. 23%래.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렇게 큰 소리가. 미션 나머지 있는 거 다 펼쳐보자. 형 지금 탈출하고 싶어요? 아니? 저랑 이 공마에서 탈출하고 싶어요. 형이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 맘속이에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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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그냥 재미없어가지고. 둘만의 이야기. 우선 금지어 없이 그냥 대화 한번 해보세요. 런쥔이는 취미가 있어? 반말로? 아니 반말은 하지 말고. 반말은 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림 그리는 게. 그 정도. 형은 있어요? 나는. 나도 그냥. 나는 뭐 드라마 보거나. 아 형 드라마 좋아하시구나. 뭐 TV 보고 아니면 뭐. 뭐해. 형 취미가 뭐예요? 아. 형은. 방금 취미 들었잖아. 너 여기. 아. 이입하고 있는 거야 지금. 드라마였죠? 아 저 지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어. 그럼 형의 꿈이 뭐예요? 꿈? 만약에 연예인이 꿈이다 싶으면 연예인 데뷔하고 나서 꿈이 이뤄졌잖아요. 응. 그러면 그 후에 꿈이 뭐예요? 노래를 오래오래 부르는 게 꿈이에요. 맞아요 형. 자 이제부터 금지어 꿈이에요. 아 이게 그거구나. 응. 오늘 나 만나서 어땠어?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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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어색해요. 여전히 어색해요. 근데 사실 진짜 진심으로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응. 오히려 이런 컨셉 때문에 안 어색할 거 같아. 그럼. 조만간 형 숙소로 찾아갈게요. 그래. 그러면 형은 오늘 나 보니까 어땠어요? 난 사실 몰랐어. 내가 그렇게 너에게 차갑게 되는지. 너도 그렇게 느꼈다면 굉장히 미안하고. 진짜 방송용이고 아니 장난이겠어요? 왜 장난쳐? 장난쳐. 재미있으니까. 아니 나 진짜 내가 그런지 정말 몰랐고. 근데 만약 그랬다면 미안하고 안 떨어지는. 괜찮아요. 진짜 내가 먼저 꼭 카톡을 할게. 이제 우리 갈 동안. 이제 우리 갈 동안. 이제 우리 갈 동안. 아니 우리. 내 지령이야. 둘이 그냥 대화해. 다. 이제 둘만의 을 위한 선물을 우리가 사실 준비를 했어.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아 그 선물이 이제 우리는 갈 거고. 둘 다 이제 자유롭게 대화하는 게 선물이래. 아니 우리가 글로 간다고. 아 우리가 갈게. 잠깐만 미안해. 아 우리 이제 갈게. 마크, 혜찬이 지금 갈게. 알아 알아 들었는데 그냥 와. 아니. 아니 한 번 와봐. 좋았다 그래도. 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찍는 게 참 좋았어. 오잉? 아잉? 진짜 너무 귀여웠어. 자 우선. 최고로 힘들었던 사람. 자 오늘의 어색하지만 괜찮아. 어게내 1기 멤버 도영 씨와 런진 씨. 굉장히 잘 해내신 것 같아서 수료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제 1기 수료증 성명 김도영. 환런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취합니다. 2020년 7월. 언젠지 타파역의 회장 이태찬. 들리죠? 이거 화면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굉장히 재밌는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땠셨나요? 혈압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또 굉장히 새로웠던 시간이었고 또 언제 도영양이랑 길게 얘기할 시간이 있을까. 맞아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번호 있나요? 저는... 네 지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교환 타임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버끼리 번호 교환 좀 가지겠습니다. 잠시만. 아 있어! 와 다행이다! 전화해봐 전화해봐. 도영이 형이 전화해봐. 도영이 형이 전화해봐. 어 끝났어. 간 건 맞지? 아 간 건 맞지? 아 다행입니다. 두 분의 굉장히 친한 그런 관계를 위해 이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지를 먼저... 노력할게요. 네. 일단 저는 최대한 형이랑 같이 밥을 한번 먹어보려고 가려고 할 거고 아 계산 제가 하고 아 계산! 사실 이 시리즈가 굉장히 중요한 게 둘이 끝이 아닙니다. 네. 그렇긴 바래요. 그래서 둘이 다음 네. 또 조합이 또 누구로 했었는지 혹시 생각해두는 사람 있어요? 사실 이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던 게 지금 MC가 두 명이잖아요. 네. 근데 이 두 명이잖아요. 아 MC는 근데 오늘 조회가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다음은 지금 우리를 다음은 너랑 정리해 주세요. 이 두 명이 MC를 제대로 내가 계속 로테이션이야. 아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혹시 뭐 생각해둔 뭐 아무나 NCT에 사실 생각해둔 게 있긴 한데 생각만 해도 정말 공기가 건조해지고 아 오늘처럼 막 막 이렇게 돼요. 이러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제노랑 태일이 이거 레전드 조합이다. 사실 아까 런쥔이가 제노, 태일이 형을 얘기했을 때 우리도 사실 아까 얘기했던 거긴 하거든요. 공감하지 않나요. 왠지 그 둘의 조합이 반상 다음에 기다려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노랑 태일이 형이랑 그런 걸로 다음 이제 2기 수료 학생은요. 태일, 젠으로 하고 다음 MC는 우리 런쥔 도형 조합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동무 다 같이 어깨동무 이거 들고 가죠. 어깨동무 해서 자 최장! 빠밤밤 신이 됐습니다. 정말 친합니다. 형 뭐 먹으러 갈까요? 먹으러 간다고? 네. 친한 사이 아니에요? 여기 이 문 나가는 생각 우리 친한 사이에요. 어깨동무 어깨동무 미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